족차! 족차! 나란 말 족차! 나 주방! 저랑 나 모르고 실수라! 이거 연등 날렸어! 어떻게 할 거 같아! 너 속이 뒤지게 좁다고! 왜? 뭘 왜야? 너 전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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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팔! 내가 속이 좁았으면 넌 이미 실제로 죽었어! 내 뱀머리! 강진님. 응? 퀴즈 하나 낼게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죠? 부신 일이 있었는데. 아니 나한테 왜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나는 강진님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강진님이 연예인이 죽은 걸 몰랐어. 근데 그걸 말하면 어떡하니? 그러네. 미안. 근데 근데 처음에 내가 물어봤을 때 몰랐어. 그리고서 문이 닫혀가지고 나 비르고 있었어, 앞에서 물고 있고. 제가 살려달라고. 세상에. 여기... 보일러실 입구인데요. 풍어가 죽어있는데 그... 나... 나다양 언니가... 내가 가까이긴 했네. 그리고... 그런 기억이 있긴 하네. 붕어를 죽은 기억이... 나나양 언니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 그런 기억이 있긴 하네. 근데 나 한 번, 도박 한 번 하게 해주라. 내가 사양이 한 번 맞춰볼게. 암살지 안 돼. 맞추면 인정해주라. 그래. 맞춰봐. 솔직히 이건 인정하자. 내 생각에 사양이는... 지금 왔어요. 암살지. ' 나, 아니야. 나 지금 왔어. 잠시 상황 설명 해주겠다. 계속해서 초반에 썰려나갔던 마마를 지키기 위해 마마 호위대가 결성되었다 나나양은 반대편에서 지나가던 무고한 거위 그리고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 잠깐만요 비키세요 마마님 아래로 가세요 공주님 아래로 아래에서 보세요 아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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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지 이게 어떻게든 일이더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왔는데 나나양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서서니고 있었다 너희가 먼저 와있어 네? 나나양 언니는 선량해 신고했다 누가 신고했다 이거 좀 어려 제가 신고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다음 이야기 없나요 제발 말해줘 범인은 범인은 나나양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나양은 범인이 아니야 어쩌서지 저 피 한방울 묻지 않은 보라색 털을 봐 윤기가 잘 잘 흐르고 있잖아 이런 말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이 회의가 모였을 때 단 한 명이 이거 좀 어려운데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게 누구죠? 그러면 잘 모르는 소능력자가 걸려서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라고 한 거 아닙니까 코레트님? 장이사는 시체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 근데 장이사는 장이사는 있는데 찾잖아요 코레트 장이사? 혹시 오늘 공연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아니에요 저도 오늘 공연이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공연하시나요? 어? 오늘 공연이 있나요? 나나양! 나나양! 나나양님 공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나양! 공연을 안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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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아닌데? 동공연 보러 오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나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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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코레트! 코레트 이리 와 봐 어? 코레트는 너를 검증해야겠어 일로 와봐 나는 근데 그래 거기가 좋다고 도대니까 허억! 으아아아아악! 아니 이런 공연이? 꿀잼 공연이? 야 본?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둘 다 체크하는 공연이? 아니 나마가 드디어 자기소기로 가는데? 아니 꿀잼인데? 아니 아니 공연이 이렇게 갔다고? 아니 이렇게 재밌게 하면 어떻게 해? 다음 사람 부담스러워서 나나양님 멋진 거 보여주신다면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이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난 어떻게 하라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 그 일단 이번에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은 건 있잖아 전문업자랑 초능력자는 아니야 있을 수 있긴 한데 한 명은 그 식인종이나 투명홀이나 암살자거든? 절대 직업을 밝혀서는 안 돼 너 도도새지? 저 캐노예요 저 캐노예요 사주세요 저 캐녀를 사주세요 저 도도새예요 죽이지 마 나나 넌 착한 사람이야 맞아 난 착한 사람이야 이거 진짜 쓸만 없어 이거 진짜 이거 뭐 할 수 있는데 어 이상해 착한데 무빙 이상해 난 남봉이가 알아 내가 착한 인간인거랑 어 나나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건 너도 알지 못해 나도 알아도 넌 착해 그래? 난 지금 어? 어? 봤다 넌 순수함 아직 간직하고 있어 쓰레기 같지만 그래도 재활용할 수 있어 난 믿어 진짜 어? 어? 수상해? 응 수상해 수상해 어? 어? 아 뭐야 당모네 셋이 같이 했었는데 저 떠나자면 저 끼끼 죽고 바로 저는 아니 끼끼가 태고인가? 강제야 왜 여기서 당모를 의심해? 아니 당모님이 신고를 했으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너는 나를 의심해야 정상 아니야? 당연히 끼끼님이 캐거 아니었어? 나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고 알아서 해둘게요 와 이걸 왜 어? 당모 아니야? 개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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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머지 죽었네 아니 이거 나나영언니 아니 이거 감지 나나영언니요? 아니요 나나영언니 아니 여태까지 당무님 속인다 하는 거야 무슨 소리 아니 나나영언니 뭐야 남봉이가 저한테 소린데 신고! 저거 뭐야 병원에다가 신고했다고 야 근데 이거 나 죽어도 할 말 없기나 거기서 갑자기 아니 진짜 나나영언니 이거 아 근데 진짜 이거 할 말 없긴 한데 내가 진짜 개못했는데 이거 감지 이거 진짜 내내언니 이거 이거 진짜 뭐예요? 진짜 감지 내내언니 아니 당무님이 속인당하고 있었던 거야 여태까지 셋이 같이 다니면서 알리바이 맞는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속으면 안 돼 내가 그렇게까지 당무야 내가 그렇게까지 명석하지 못해 아니 생각보다 생각보다 정답 혹시 이렇게까지 해서 선택 받아야 되냐 이거 인지 이거 인지 이거 인지 안 되는데 나나영언니 아니 나나영 지가 캐리하는 줄 알 거 아니야 아니 앞에서 눈앞에서 살려달라는데 갑자기 유체이탈했었제 제발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근데 나중에 내가 잘못되나 하하 버스티 캐리라고 외쳐주면 안 돼? 캐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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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치킨쿤! 치킨쿤 오빠!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끝!